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호라이즌 제로던이 최신 패치를 적용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1.06 버전입니다. 엑스박스 패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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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플레이어에게는 비밀 망성 필터링, HDR이 제대로 작도하지 않도록 그래픽 설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플레이어는 특정 GPU 또는 하드웨어의 조합에서 성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 이블모키 슬레이어와 뉴 램프페이지 572가 작성한 플레이어 컴파일 목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 계속 조사됩니다. 크래쉬가 픽스되었습니다. 크래쉬가 픽스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컴패팅 쉐이더 출돌 수정되었습니다. 비안심 문제가 있는 파일 경험과 관련된 시작 시 시돌이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이 계산되었는데요. 휴퀘스트 The Point of the Spear에서 특정 컷신 동안 캐릭터가 눈에 띄게 컷 사이를 뒤틀리는 문제가 해결됐구요. 게임이 최종 영화관에서 박스 그래픽이 깜빡이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한 HDR에서 UI와 블랙신이 겹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됐구요. 아답티브 FPS 옵션을 켜면 유사한 결과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낮은 성능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도 개선되었습니다. 알로이 전진 방향. 이제 알로이는 약간의 각도가 아니라 앞으로 누를 때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으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알로이 전진 방향. 실행 파일 세부 정보. 실행 파일이 속성에 현재 버전도 출시됩니다. 모든 나라의 법무를 제거한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들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알로이 전진 방향을 믿어야지. 이번 배치 업데이트 안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루트, 오븐, 이어폰, 루트, 이예습니다. 저는 이편으로 제거의 비리갈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의 비리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이번 배치 업데이트 안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루트, 였습니다. 많이 생각하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지 않나요? 그의 엘리스도는 밖에서의 엘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어나는 시간에 가르치고, Aloy. 그럼, 기다려주세요. 이제 암 마체로 Thema는 다리였어요. 알 것임에 대해서는 해결하 seas은 게입을 많이 줬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리고 제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 수업에 스테이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말씀을 했고 가명카라에서 여기를 하시고 싶어요. 저는 그 의자의 변호사의 사례는 무엇을 합니다. 그는 없지만 카스터로는 상관없어요. 아마... 너는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아직도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생각해봐, 좀 더 쉬고 싶어요. 좋은 idea. 없을때는 잠이 안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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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Why can't the tribesbraves hunt this machine? They did. The kills we've passed are theirs. Tomorrow, they will hunt again. They won't need to. This machine will be my kill. Or your death, or your death, if you're not careful. Or your death, if you're not careful. The entire lodge wrecked by sawtooths? How many were there? I didn't bring you here to answer questions, Aloy. I brought you here to deal with that. It's huge. How do you defeat it? That will be for you to decide. This hunt is yours to make, Aloy. Yours alone. No matter what happens, I will not intervene. You understand? You are on your own. I should stay out of sight. I can use the tall grass to approach. Okay, let's see. Where can I place my traps? I can use the tra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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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ee you at Mother's heart, then. You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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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